우리가 지리산 등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식당이어서. 등산 가는. 그렇지, 길목에 있는 거지. 가기 전에. 그러니까 가기 전에 여기 딱 들러서 배를 든든하게. 밥이 좋네요. 치자라는 약주가 있어요. 치자물. 그리고 저 근처에서 먹으면 나무 맛이 달라요. 그렇죠? 향이 진짜 강하더라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저기는 나무 다 직접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지. 이게 딱 또 지리산 근처에서 나오는. 저게 마이선이에요. 저 반찬까지 다. 저 한 상에 백판이. 메뉴가 많아요, 사실. 뭐 여러 가지가 있고. 닭 백숙인데. 능이 백숙도 있고. 능이 닭 무식국. 근데 이거는 안 먹을 거야. 왜냐하면 비싸. 아침에 먹기에는 좀 비싸. 능이 이런 거 너무 비싸다.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는 좀 가볍게 먹는 게 낫거든. 주머니가 가볍게 가는 게 낫잖아. 그냥 비싼 거 먹고 주머니도 가볍게. 아니지. 그럼요. 몸을 가볍게 해야지.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널 위해서 치자 영양 돌솥밥만 먹자. 고깃밥만 시켜서 먹지 그랬어, 그러면. 선생님. 저희 치자 영양 돌솥밥 두 개 주세요. 네. 많이 지쳐도 됩니다. 많이 지쳐도 됩니다. 네. 가볍게 하자 그랬잖아. 아니 가볍게 가기는 가는데 그래도. 이게 제일 유명한 여기서 치자가. 치자가 약간 그 차가운 성분이 있어가지고. 화병을 대중하는 데 있어. 그래서 얘기했구나. 화병. 지금 화나셔서.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. 화병. 먹이는 거야? 그래서 널 먹이는 거야. 너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 항상. 뒷에서도 화를 너무 많이 내고. 뭔가 계속 못마땅하는 듯이 얼굴 맨날 입술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. 아니 배틀트립은. 해외여행이. 가려고 내가 두구두구 갖고 있었어. 근데 나는 산을 가게 된 거야. 형 때문에 좀 산을 끌고 가야 되지. 잘못 선택해야 돼 이런 걸. 나 산이 좋아.